오늘은 돈까스 점심 먹방하겠습니다 여기를 조용해야지 간에 가서 간에 저녁을 다 먹 배불러 저녁을 잘 먹었어요 먹방에 고소하게 부족하러 갔는데 저녁은 간에 식을 위해 그럼 한번 만들어볼까요? 이 영상은 영상이 어떻게 되요? 뭐 했어? 물을 해야지 물을 해야지 물을 해야지 물을 해야지 왜? 물을 해야지 물을 해야지 물을 해야지 물을 그만 할 것 같아요 오늘 많이 나왔어 오늘 많이 나왔어 오늘 많이 나왔어 운동도 안했다가 그래서 그렇게 너 자리를 안했거든 저렇게 배가 더 움직였어 그리고 호갈미술과 오늘 비누기술을 많이 겨울은 안했으니까 근데 왜 많이 먹기도 했어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는데 배가 많이 나왔어 맛있게 많이 나왔어 맛있게 많이 먹었어 맛있게 많이 먹었어 진짜 한 개씩 먹은 것 같아 나 함께 먹으면 알짤딸 해도 돼 알짤딸 해도 돼 아 얘는 생일치 맨날 나 힘들어서 진짜 제발이야 다 여기가 빨리 완전히 아 그럼 이렇게 몇시에 있는 줄 아냐 나 진짜 여전히 안 먹었어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냥 안 먹으면 화장실 가서 깨다가 꼭 자요 분명히 먹어 진짜 빨리 사는 거 진짜 잘 먹었어 오늘 우리가 사장님이 우리가 택배 시간을 찍으니까 그랬을 텐데 내가 TV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TV나 이런 거 세 명이서 한 번 한 번 입고 있고 이제 한 명이 두 명을 펜치 두 명이 펜치 펜치 후라이 난 지금 나 지금 지금 аются Salt 유진이 친해지고 유진이랑 친해지고 손님이랑 친하지마 Dass 차가 세요 무리 세은이랑 기억이 나는데, 계란찜을 틀어서 계란빵도 나오고 요새는 황태원이라는 거라고 전화번호를 불러서 하고 생일도 내가 바디는 아닐 것 같은데, 내가 아리라고 했잖아 도연이야 도연이는 알비 있고, 아리라고 따라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수랑아, 저는 알비 있고 그때,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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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 그리고 적으라고 했었는데, 적으라고 했었는데, 적으라고 했었는데, 애들 다 도연이니까, 애들은 모를텐데 적었고 나, 서정희, 세일을 어쩌다가 내가, 나는 네 생일을 하다가 내가 네 생일을 맞춰보라고 했는데, 서정희가 저도 난 너무 많아서, 스윙이 나를 계속 붙였고, 제가 보니까, 계속 유민이 더 조심스럽게 했었고, 아연이도 해놨고, 아연이는 나랑, 파트도 해놨는데 근데, 그냥 그런거 좀 친해지고, 아니 그냥 인사한다고, 그리고 내 기억 속에, 시험가 멀리, 개행해서 적고, 아니 근데 잘 지문을 맞춘다고, 여러 명을 적으라고 했었는데, 근데 그걸 적은 계기로 갑자기, 얘들이 되게 친해진거야, 개궁이 생각하는거, 남, 적고 있던거 남, 얘기하면 더 친해졌나 봐, 그래서 여러 명 사진을, 연락을 하시면 되는데, 아홉 명의 분인데, 해외에 들어온는데, 여섯 명이 마음이 딱, 마음에 드는데, 얘기도 세 명, 기존에 들어갔으니, 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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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에 들어갔는데, 연락이, 연락이, 시험에 들어갔는데, 애가 생기는데, 얼굴이 안 보여서, 시험은, 유진이랑 좀 많이, 유진이랑 좀 많이, 시치면, 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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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시험에, BI lenguania 제목이 많이 필요하니, 이제 제 시험에, 이거는 뭐 신호일 줄 알았지? 하아! 신호일 줄 알았지? 방금으로 아저씨틀 안 들어가면 한 명이 빠졌을까? 노래가 노래가 쩌쩌쩌쩌쩌 전화로 그랬어 저우를 두 명 뵙고 있을 때 나는 저를 걸다가 영입한 게 남대 걔네 셋이 안 웃고 선호해가지고 나만 혼자 간 거야 흔적이 가창창한 건 남대 왜 쟤네가 안 해가지고 영입한 게 있지? 나는 생각해도 돼요 아! 친해질까봐 그냥 당황자 말리고 나랑 같이 물을 같이 물을 엮어버리지 말아야겠다 동현이가 친구한테 나오는 건 오지랖이 안 와가지고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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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웠나가 말을 제대로 못하고 월급여져가지고 마스크로 나가보셨어 귀엽게 알지? 계속해서 그 느낌으로 고마웠나가 사랑스러움을 느끼는데 무료야 애도 자꾸 좋은 거까? 약간 좀 웃기겠다 그 처음에는 프로가 여린이한테 마이체를 준 게 이거 동현이가 여린이는 혜인이랑 다행이다 옛날에 옛날에 태어난 근데? 기회를 났긴 하네요 덩어리받은 ộc을 버ette 1, 2, 3, 5, 4, 3, 7, 8, 8, 9, 9, 9, 9, 10, 9, 9, 10, 9, 9, 10, 10, 10, 10, 11, 11, 11, 10, 12, 10, 11, 12, 12, 11, 13,12, 11, 11, 11, 12, 11, 12, 11, 13, 13, 12, 12, 12, 13, 13, 12,14, 14, 16, 12, psic, 14, 27,78, 14,14, 14, 35,14, 14,15, 18, 15, ig., 14,24, 14, 친구와 함께 청양고추를 넣어 dem 한국은 Jenin, H7에서 제작되어 있습니다. Da-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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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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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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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맛있어? 뭐지? 뜨거워 치즈 겁나 올라갔어 심장 타는 중 나는 그 우한 씨의 공사 타는 중 심장 타는 중 양파 매운 자 배고파 치즈 소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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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구는 그냥 안에서 잘 사잖아 내 짱 얘기해 선생님이 다 택배가요? 조금 이렇게 커요 그러면 진짜 안 돼 나가면 안 돼? 전화가 나면 안 돼 전화가 나면 안 돼 오빠 맞히고 있어야 돼 공연은? 응 그녀들 아마 몇 끼도 안 할 거? 4시 사장님이 다 택배가 나면 안 돼 사장님이 다 택배가 나면 안 돼 근데 마지막으로 나갔잖아 아까보다 2시간 만에 동네는 4시간 만에 근데 다른 사이즈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응 동네가 왔어? 동네가 9시에 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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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도 동네가 9시에 다 왔어 동네가 걸려 오는 GM 동네는 7시에 다 왔어 동네 다 왔어 동네 desta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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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렇게 이렇게 또 요즘은 눈에게 빠지게 수위에 손을 삭제하자 미안한 마음인지 넣어버리기 넣어버릴 때 가만히 눈들이 물건을 많이 띄잖아. 근데 그런게 싫대. 물건을 많이 많이 띄거 같아. 부담 안가려. 부담이 되더라고. 주말에도. 주말에 따로 쉬는데. 만나면 좋아. 저희사람 싫어. 나한테 일랑 하는게. 많이 무조건. 직원들이. 응. 그런게. 뿌ему. Your evol aim이 fr 할 줄 아는 lle. 아니. 전부 방법. 바직꿀 대회를. Done. Investment. 쓰릴 수 있고. 애만 바지 Masse. 어떻게. 조금 빠지면. hör. majorsimos. 다 비슷한 정보. 그렇죠. 아까 그걸 잘 엮어진다 세식을 해서 너무 귀여운거에요 바로 떠나주신데요 맞닿으면 좋겠네 애들 하시면 너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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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봐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주로 다가온다고 그 부분은 안가지고 주말 예를 해야 돼 됐지 어디에서? 됐어? 맨날 나는 예를 들어서 돈까스랑 돈치랑 고기랑 밥이랑 돈까스 제일 먹는거 집에서는 천천히 먹잖아 그래서 잘 까먹어 빨리 먹었어 빨리 먹었어 나 한입뿐 한입뿐 많이 찌려도 그래서 뭐 너무 미안하다고 복합도 사연이랑 아니 맞나? 옆밥이랑 나한테 체육법 여기 있었는데? 어? 체육법 아 맞아 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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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대로 서로 아까 네가 수업을 했다고 찍었지? 오 여름에 맨날 20주일에 굴놀이 간 사람들 이사람이 지금? 학생을 잘하고 지금 집안을 하고 일어납시다 학생을 따뜻한다고 진짜? 내가 지금 졸라 네 너무 졸라 너무 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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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분이 어? 컵을 하신다 아까 보기로 갔다 거기 괜찮을 거고 있었어 여기가 수학이랑 고용주차장 바로 거기 있었잖아 너 하나 있어 가져가자 빨리 다녀 3시간 응? 우리 오빠 먹었어 재료비가 먹었어 왜 사람들이 로봇가 로봇가 신청을 많이 안 하더라고 응 신청을 많이 안 하더라고 응 그리고 여기 재료비가 많이 먹었잖아 나중에 제일 많이 먹었고 네 네 한 번만 들어오면 될 거 아니야 응 근데 그거 한 번만 들어간 걸로 응 응 짠 공개가 돼 응 공개가 돼 응 흥 흥 흥 흥 흥 내가 아 너무 잘 좋아하기 천천히 먹는 거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응 응 응 응 그렇지 응 응 응 으음 약간 진짜 신경쓰 많이 먹어 근데? 신경쓰 많이 먹어 우리 뭐 소중먹으면 혼자 해야되면 생기잖아 우와 신경쓰 너도 많이 불렀다 한숨으로 소중해 어디에서? 엄청 많이 주시고 한숨 더 올려주시고 학교에서 하는게 아니지? 학교에서 영업본 할인이 발생한거 많이 물었어 신경쓰 신경쓰 나 물어봤어 재혈아가 그저 모르는거 일단 이게 좀 적용이 되면 편안한 시간에 바로 처음부터 여러가지 해보는게 힘들니까 이렇게 정해져 네 집에서 눈옆이 안 나와요? 괜찮아지면 수영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응 처음부터 한꺼번 해버리면 너무 힘들잖아 하나하나 태권도와 같이 지금 수영도 늘려잖아 오늘 금식사고 온간나있던데 수영이 바꿨어 아 바꿨어 다 가져가면 다 가져가서 다 가져가서 다 가져가서 간식 좀 쪄어 맛있다보게 맛있어 맛있어 나 근데 다 가져가서 나 작년에 안먹은게 아니고 애들이 딱딱값 갖고와서 그걸 먹는거에요 밖에 주네? 오늘 막 가죽받자고 있어?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들키면 우리 엄마 새는 안먹고 있으면 안먹어야 되는데 먹는게 이제 하얗게 나오면 굳이 나야 쓴게 찍어먹고 티 더클리오네 나찌들아 이러시고 엄마 그러다가 먼저 한번 가죽받고 왔었는데 오늘 다음주에 가죽받자 갖고와서 가죽받자고 안돼요? 그래도 해하니깐 고수증을 좀 나눠드리면 뭐라고 말하시지 않을까 그니까 우수한건 나랑 라인이가 쓰이니? 나한테 안 사온거야 왜? 까먹었나봐 너 왜 안 사온거야 안 사온거야 안 사온거야 두들 세척하나봐요 먹다가 걸릴거고 하윤이가 막 숨어서 먹고 그랬어 근데 겁나 웃겼는데 그렇게 걸릴려있어 교육생한테 윤희가 라면봉지 들고있다 그러는데 선생님이 진짜 와갖고 있었어 자기도 하려고 손을 빼가놓고 조용히 갔었는데 진짜 교생이 진짜 사온거 같으셨어? 이런 일인지 알지 않을까 소문이 없어 어디 가진 않았지? 응 안가셨어 좋았어? 응 그래서 내장이 썰어 근데 이번엔 좀 완벽해 선생님 왔어 칠리판 지옥이랑 칠리판 분채에 놓은 것부터 딱딱 각이 맞춰져 있는거야 사과했어 응 내한테 물이 심하진 않아 어 아 선생님 잘못 걸린대? 아니 상관 선생님 인상을 되게 잘 하신거야 진짜 착하지 두덕 어 인상이 무슨 방법이야? 두덕 두덕? 그리고 다른 선생님 두덕 그 카카지 막 이러면서 응 무슨 분이란다 엄청 착하지 엄청 예쁘게 얘기하시네 카카지 하길래 젊어? 좀 젊은 뭐지 음 되리네 얼마나 걸려? 어 20대야? 고등학교는 20대 후반쯤에서 30대 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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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어쌤이 썰이 되게 많으시다고 다른 오빠장에서 들어오면 선생님이 썰 장난가셨잖아 미작용 속닥이 잘 어울려 무슨 말이야 응? 본인이 이야기? 응 본인이 이야기 겨웠어 그래서 저 질문을 하나씩 겨우고 선생님 하나씩 다 솔직히 답변해주셨다고 나이 물어봐야 돼 나이?